오오오 난더 오겸 1자리안패왕 확 패바리게스 지옥기 상위 얀쿠쿠 머리파괴가 맞습니다 그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물려가이템입니까? 두렵게 안나오나? 자 얀쿠쿠 마빠 햄머 갔다가 아까돌음 을 좀 때려보자 뭐랄까 아카암 소름 색깔이 왜 이렇게 연해 보이지? 어? 아! 오오 피했어? 흠 아 갈물이 5%라고! 오마이갓! 왓츠다잇! 갈물이 5%래요 소름 돋네 왜 아프네 아 아퍼? 아카암 소름이 깨물었는데 좀 아픔 오 죄송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자식아 여러분 질문 이거 계란 햄머 있지 않나요? 계란 햄머 있습니까? 진짜 갑자기 계란 생각나는데 오우 저 서드에서 계란 햄머 만들다 말았었는데 여기 있나요? 계란 햄머 서드에.. 서드에만 있는 것 같아 그거 아 진짜 그거 되게 귀여웠는데요 아사아! 아사아! 오야 아잇! 어? 어째서? 마린통! 아! 니선! 뭐지? 아! 오! 야! 아카암토르미! 날 물었어! 저 배세요! 나는 고기 덩어리기 때문에 맞아도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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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암토르미! 아카암토르미! 저렇게 속박당한거는 어제도 당했었지 아마 두번째다 두번째야 두번째 겁나 패세요! 어우 좋네 어지럽다 그래서 얘는 날 손으로 잡아놓고 뭐한거야 이 변태같은 녀석 어어 변태같아 너 뭐했어 아카암토르미! 네 악한도 속박을 합니다 신기하죠 아! 아맞다 턱 내릴때 데미지판정 있었죠 맞다 이 한몸 희생해서 바티연들의 딜전스를 만들겠어 어따 눈물겨운 희생정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둠치님 안녕하세요 신어님 안녕하세요 웅회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그 해모하니까 갑자기 하체가 서늘하네요 어허 파이어 어허야 이 두분은 어디서 뭐해 넓은데서 싸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때 이 두분은 어때 자 여기로 갑시다 꽝 섬광탄 안전진입니까 섬광탄을 던질 필요가 있겠지 콕콕 콕콕 하세요 콕콕 콕콕 헐라 뭐야 이거 갑자기 풀렸네 어허야 신어 어허 네 네 what is that 어마이갓 그 다음은 내가 될 것 같은데 웃기지 마라 헌터 지존 연속 콤보 당했다고 늘 상 있는 일이지 음 콕콕 하세요 콕콕 요 소닉 블레스트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누구나 있을걸 소닉 블레스트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헌터들은 누구나 있을걸 그리고 방금전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피했구나 오 정말이지 아슬아슬했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 그거에요 밥솥이잖아 밥솥 아마도 야마 안 나와요 오 아 근데 헤머 되게 귀엽다 오 제작 헤머 많이 써야지 발굴은 무슨 어 제작 헤머 많이 써야지 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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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옷 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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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안아퍼 어 아 아퍼 저 잠깐만 뭔가 잘못되었어 비약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까 아 아 이거 지금 뭐야 저 인내시앗 안가지고 나왔다가 아 아프네 가로 찢고 어퍼컨 콕 네 방어력 다운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으아악 아이씨 저거 보고 있었는데 꼬리가 아닌가 라고 순간 생각해버려서 저 꼬리가 아닌감 이러고 있었어요 아빠노이 교수님 리하이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땅이야 머리 가져와 머리 가져와 머리 가져와 아카음토르메 머리통은 별게 맞기 싫어 원 투 알라 아 뜨거 불타는 삼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카음토르메 꽃절을 하고 싶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헤머레에서 헤머레가지고 아꼬 꼬짜리 뭐죠 꼬 꼬짜리 뭐지 어 오 원 투 다리멍뎅이를 쳐서 잡아뜨려 다리멍뎅이 오른쪽 다리 극딜 한대 맞고 안맞고 가로 찍고 어퍼컷 그렇죠 쉼없이 때려라 해머요 이거 도대체 어디야 거짓인가 아 거짓이네 와 와 와 원타 데밋 잠깐만 아 아파? 좀 아파 오 신기하네 되게 아파요 오 방심했다간 머리통이 뜯길 수가 있겠구만 역시 조심을 잃은 겐가 헨터야 오 어떤 몬스터라 하더라도 어 야 최선을 다해서 머리통을 장사를 낼 필요가있어요 어서 나 근데 겁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얻어맞잖아 어 빵 엏쳐 크으아 네 이 자식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안 맞을 수 있을까 자 자 자 이제 자네의 머리통이 아야 빡 아야 건방진 녀석 포션이 포션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포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자 쿠쿠 맛을 보여주마 쿠쿠쿠쿠쿠쿠 아야 아 저거 안걸리네 아 그렇구나 저는 설마 저게 스탑이 되나 안되나 헷갈렸어요 그렇지 요렇게 따아 아 왜 이렇게 스톤이 안걸려 이거 이렇게 좋은 돌머리를 봤나 호 오마이갓 오마이갓 머리를 흔들때 던져야되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느렸지 아 님들 님들 아캄토르미 죽지않아 아캄토르미 쓰러지질않아 이게 다 쿠쿠애모가 나약하기 때문이지 어야 쨘 찌꺽 빠세 건방진 녀석 이거 몬스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머로 자기 머리를 발톱 부수고 있는 시츄에이션 그렇죠 그럴미해서 넌 더 맞아야돼 오리 오오 왔어 섬광탄 최애고 빵 빵 햇마 마셔봐라 이거 왜 Pull 이거는 왜 스턴이 안걸리냐 버그가 틀림없어 드리고요 이 녀석 턱을 내릴때 데미지 판정이 있으니까 지금 찢고 그렇죠 괜찮네 어퍼컷 자식이 대놓고 갑자기 여기서 써버리네 노 헤머 만수바라 이거 왜 스톤 안걸려 진짜 이상하네 이게 쿠쿠헤머가 약하기 때문일까 질문 데미지에 관계가 있나요 이거 스톤이 아마 없었는데 나 많이 때렸는데 겁나 많이 때렸거든 데미지랑 스톤은 일체 관련이 없을 터 변하구만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어 자네 머리통을 때려주고 싶어요 김호식아 난 꽝 다리 저 뭐지 빠악 시시시시 아 봐 굳구나 어 역시 버그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가 없지 지금 버그죠 이건 버그가 틀림없어 아 설마 이걸 아 그냥 얘가 스턴치가 높은걸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아깜토름 스턴 많이 거는거 많이 봤는데 아 그건 프론티오 영상인가 아깜토름 해머로요 엄청 스턴 걸던데요 그건 프론티오인가 어어 이상하네 나 스턴 많이 걸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된건가 네 제가 걸기도 많이 걸었었던걸로 기억하오 하 누르기답기 공격당했는데 동시 공격당해서 그런가 그런건데있어요 막 가위눌린거처럼 속박을 당이는데 몬스터는 пов idol 혼자서만 히히히 어 오마이갓 대형사고네 아hone아ην 가슴이 찢어진다 아 가슴이 찢어진다 으아쌰잴 lan 마음이 아파 가슴아파도 L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 오술을 띄우고 열 대 정도 때리면 걸리는데 지금 나도 K 오술 떴는데요 너 뭐야? 아 메달리킹이구나 아 그렇구나 K 오술이 좀 알게 모르게 큰 폭으로 작용하나? 그런가보다 아무래도 꼬리 수프다 우엏! 이 자식이 얍! 어 내 귓방 왜 찢어진 줄 알았어 어 네 이 녀석 단죄 허리 야! 이 자식이 꽝! 맞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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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여! 음 진짜로 걸릴 때가 됐는데 의문이 많이 어 야! 가시질 않는구나 야! 포션! 의사양반 이게 무슨 소리여! 아 되게 먹음직스럽다 아 저거 배워먹고 싶네 아 스읍 여기서 꼬랑지를 1cm 단위로 딱 딱 썰어놨다가 냉동구에 딱 보관을 했다가 어 후라이팬 하나씩 한 끼 하나씩 구워먹고 싶네 야! 배고파 후라라라라 아 악함 꼬랑지는 밤에 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배고파 미치겠네 오포컷 아니 이 녀석이 아 너 자꾸 그런식으로 할래요 악함도 이제 보니까 바람이야 저것도 여기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이러면요 답이 없어 진선 오마이갓 너너너너 아 대단해 넌 넌 아니 야 생각대로 디 놀라워 친구야 또다시 들어가네 어 뭐가 휘두르면 소닉플래스트고 아 그렇습니까 글쎄요 토마토의 단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소닉플래스트 아잇 뭐야 내 기술에 맞아서 죽은거 같잖아 이러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르라라라라라라 이런 디그다 같은 녀석 겁나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미친줄 알았는데 친구야 거벌 성공하였어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포효를 무선 4번 연속으로 확실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3차지를 겁나 날렸거든 스읍 울어재끼기 좋아하는 아카함토름이었어 음 라라라라 그리고 우리들의 꼬랑지는 갔죠 어 야 가버렸다 결국 스턴은 정원을 그러니까 아니 우지하여 이렇게 됐는감 진짜 열심히 때렸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스턴 걸릴 각이었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버그인가 이거 어떻게 된겨 나하하하하하 음 우리 쿠쿠는 강해 최봉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코 좀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소 생존력을 높이려고 렌스를 들었는데 영 별로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 아카함토름 렌스로 상대하기 정말 좋은데요 아 350이다 이건 좀 기념적이지 않아 어 헌토렌키 350이라네 너무 좋다 아카미 보면은 티가렉스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 달려고 드리프트도 하고 그런 외에 공격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 드리프트를 하는 친구가 또 뭐가 있지 어 티가렉스가 있고 저것도 있고 350이다 나이스 얀쿠 가나요 그렇죠 아사 은이다 크 은이다 그러면서 자 상위 얀쿠쿠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위 얀쿠쿠가 있습니까 이거 지폐소 지폐소 상위 얀쿠쿠는 없을걸 한 번도 못봤는데 아 이거 길캐로 가야됩니까 이거 설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으십니까 이거 없죠 이거 그쵸 어허 길캐밖에 없네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길캐를 등록한다 등록한다 흠 라라라 해머 수렵 피리 라잔 수렵 등 어 얀쿠쿠는 길캐로 만나요 그렇습니까 아 쿨났네 자 얀쿠쿠 수렴 머시기 퀘스트 아종이 있는데 얀쿠쿠 그냥 얀쿠쿠는 없나 야 얀쿠쿠 얀쿠쿠 어 있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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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케가 있어요 나이스 이거 등록해 얀쿠케가 있네 아 아종도 지옥길을 줘요 아 그래요 그럼 황률은 황들은 어느 정도에요 아종이 잘 줍니까 원종이 잘 줍니까 오히려 더 잘 준다고요 아 리얼리 그러면은 자 아종 퀘스트 딱 있었어요 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자 등록 따라라라라란 자 그리고 저는 잠시 어 염치불구 세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염치불구 세트요 흠 음 나 하하하하하하 내 머리가 반짝거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겁나게 잘 캐지롱 요 내 상위 레벨은 30일부터 였었죠 거 채취 마스터를 띄운 오야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시즌 염치불구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무기가 처음보는거네요 커스텀을 새로 만드셨나 아 이거요 발산계세나님 가격퀴를 모르시다니 이렇게 유명한 무기를 모르시다니요 노노 형 좋지 못해요 복고양이의 행운까지 띄운다 아 부파하는 아종이 5% 더 높다드라 그리고 대단해 아군이야 크아 놀라워 행운은 뜨지 않죠 나이스 라라라라라 아마 스킬을 이렇게 띄웠을겁니다 해치마스터 고속수집 압도술 그야말로 더러워 골드루나 제가 지금 골드루나 세트 맞춰놓은건요 채광세트래가지고 안돼 채광마스터 아 제가 퀘스트를 받아야되는군요 자 준비해주세요 라라라라 제가 열심히 키우고있는 62레벨 해머 수료 피리퀘스트 디가이렉스 한마리랑 라잔 한마리 수료 파기 퀘스트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 헌터랭크 8이 이상이지 어 애들께서 안돼 자 4이상이네 이건 얀쿠쿠 아종 수료 파기 퀘스트 해보자 아 얀쿠쿠 머리요? 아 그거요? 방금 만들었어요 30분 채 안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짓거리하고 있어요 얀쿠쿠 멱을 따러간다 세나토시 쓰임한토시 아 양치질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양치질을 지금 왜 해? 아 참 그 친구 참 아하 이거 아군이면은 뭔가 그런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 막 막 보수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설마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남 자 스톨 해독력 다 채워놓자 딱 채워놓자고 회복력이 부족해 곡괭이 이건 팔아먹어도 되겠지 팔아치우고 대리대리댕 자 시작해볼까 씨 아군을 하면은 스테미나가 손톱만큼 달던데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쓰읍 괜찮아 흠흠흠 피만 달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쓰읍 그런 경우가 잘 안올거 같애 그런 의미에서 퀘스트 장소로 출발하자꾸나 이야 시작 시작 얀쿠쿠 아정 수렵하기 퀘스트 제가 어쩌다가 가지고 있게 된 얀쿠쿠 아정 수렵하기 퀘스트인데요 이 녀석의 귓바구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얀쿠쿠 머리통 햄머를 위하여 와아 지전 원플러스 원이네 와아 대단해 짜라잔 와우 서프라이즈 역시 행운은 음 뭐랄까 어 여기있죠 어 리미트 자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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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리오 소울이 육레인부터 만들 수가 있나요? 글쎄요 창화룡을 언제부터 볼 수가 있었지 잘 모르겠네 스테미너가 예리독할 길이네요 그러니까요 지전 오마이갓 오마이갓 얀쿠쿠 붕 붕 붕 어 어 놀래라 아 맞다 저런거 했었지 빡 팔산개세나님 가게에키 오야 앗 머리통 오야 오호 질리 앗 따 짠 앗 후아 후아 오야 오호 따다 다군아야 자 그러게 않고 그루를 괴롭히지 마세요 되게 불쌍해 보이네 어서아 아 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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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난리고 그래 자 칼질칼질하자 자꾸 난리지 말고 어서아 올려쌀 아리쌀 위쌀 아리쌀 위 노 빙공 지이 바나 그 다음에 스토를 갈자 흠 흠 좋은 등짝이구려 너무 좋네요 학생 4명이 달려드니까 국선생이 좋아서 어쩔 수는 모르네요 아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원투 원 투 원투 벌레를 왜 자꾸 날아다니 저거 뭔가 원투 위설 아리쌀 위설 아리쌀 요 오 오 오 오 어딜 도망가 잡아요 원투 수고하셨어 자 과연 어떻게 될런지 과 과연 과 과연 오 오 오 오 오 오 훌륭하구나 야 흠 아 머리 부파 아 맞다 이거 머리 부파시켜야 되죠 아 아 부파됐습니까 어이 고맙습니다 근데 안나왔어 젠자 네 번이나 갈무리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어 라라라라 이렇게된 이상 보수를 보수를 기대한다 자 무력템인 것 같애니 아니 리선 무력템인 거 같아요 라랄 무력템인 거 같애 selling 황 갈무리가 5% 고 시간 4 오 보수로는 10% 아 보수가 30%에요? 아 리얼리? 뭐야? 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정도면은 할만하네 야 어 괜찮네 아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왔다 안나왔네 나왔다 아 어 안나왔다 나왔나? 괴조 귀였나? 그냥 괴조 귀였나요 저거? 어 그런거 같은데 잠깐만 괴조 귀 아니었나? 그냥 괴조 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지옥귀가 아니라 괴조귀 아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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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귀가 아니라 괴조귀가 나와버렸어 쓰읍 아하 형 조심 못해요 유코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 기회는 갔습니다 아 내 기회는 갔습니다 이런 망했네 아 어떡하지 이거 아 자 원하시는 퀘스트 수준받아주세요 칙칙폭폭시 이렇게 된 이상 쓰읍 어 이렇게 된 이상 좀 다른 어 거시기를 해야되겠네요 얀쿠쿠 선생님 머리통 어 햄머가 아니라 다른 방도로 가보겠습니다 라라라라 록본 록본으로 거시기하지 짠 여기서부터 열심히 업그레이드하면 되지롱 자 여기서 강화를 해요 쿠쿠픽 어 뭐야 거대한 불이? 이건 또 뭐야 이건 게리오스 머리통이고 이건 뭐야 안마기 바살블로우 가 아니라 쿠쿠픽 아 괴족이가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젠장 철퇴 까마귀 늑대 흉조 자아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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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가루루가 머리통 햄머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어 독속성이네? 어 뭐야 독속성이 좀 오 좀 좋은데? 쓰읍 오 괜찮네요 뭐 지금은 무속성이라 치지만 괜찮다 흠 쿠쿠르님 안녕하세요 초급 유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네 짠 짜라라라라라 네 저거 각성을 해서 써먹으면은 쪼금 괜찮을 것 같아요 쪼금 그야말로 쪼금만 어 쪼금 괜찮을 것 같아요 쪼금 이름이 뭐더라 너 이름이 뭐에요? 어 철퇴 흉조 음 어디보자 어디보자 음 진주 황 진주 짠 요거 해봐야지 무기를 다 보여주세요 오늘은 한번 무기 어 요거 뭐야 쇼 뭐야 패션쇼를 좀 해볼까 패션쇼 악천후를 관정하는 욕 딱 좋지 않네 어 딱 좋지 않는데 음 독속성이긴 하지만 어 각성이 없어서 힘이 빠진다 해버리자 누군가 해주겠지 음 모자랑 모자랑 룩이 어울리네요 그런가 보랏보랏 하죠 보랏보랏 아 케이오수로 먹는다 머리를 부서주세요 걱정마 궁합때문에 통상단 맞추기가 어려워요 꼬랑지를 때려야 되겠지 꼬랑지 케이오수를 띄워서 부서버리겠사 아 부서버리겠사 아 드링크 와 여러분 섬광탄을 인간적으로 챙깁시다 고 콜렉션 모으기 시작이십니까 그러게요 몬스터헌터 4G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햄머를 만져보겠다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해보자 모든 햄머를 내 손안에 넣겠사 고난도 악천후를 관장하는 용 해보자 다시 돌아왔어 괜찮네 반갑습니다 부금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샤갈 한마리 잡기 퀘스트에요 아 샤갈이 아니라 너 누구지? 아 쿠샬이지 쿠샬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쿠샬 한마리 잡기 퀘스트 가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하시길 빕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쓰읍 모자라봐야 얼마나 모자르겄어 금방 착착 모일 것 같습니다 음 포우 쥔은 언제 나옵니까 두달 하고도 1,2주 후에 음 이제 한 50일 아 더 남았지 음 몰라 어느정도 남았지 두달? 두달? 두달 2주? 그정도 자 그럼 여기서 좌우좌 쿠샬 다오라 아 빠앙 엉 자 해송이 쿠샬이구나 해송이 해송이 아 해송이 쿠샬이다 해송이 쿠샬이 막쥐 옆에 핀다 그냥 해송이 쿠샬이 머리턱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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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자 빵빵 눈갱 퐁 퐁 네오 자 또 시작되는건감 엘르르르르 퐁 아 아깝다 호 촤아 오야 음 퐁 어 촤아 자 저안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재밌지롱 원 머리턱 음 오야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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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제는 우리가 포션 마셜 시간 설마 이 녀석이 감히 설마 이 녀석이 감히 아 나만 가냄 마신다 던질 준비 완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오 저 충돌님 안해버릴 것 같아 예전에 붕합에 밀려서 거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게 생각나네요 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붕합 때문에 밀려가지고 뭔가 잘 안되는 경우 아 뭔가 잘못되었어 어 아우 이상하다 흠 빵 어쩌다 보면 이렇게 때리고 있네 땡 아 날아간다 아 해머로 부샬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정말로 그래 헛쌍 아 아 진짜 정말 어렵네 딱 아 아 아 아 안 돼 지존의 헤드뱅잉 때문에요 잘 못 때리겠어 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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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냥 때려 으어 부앙 오 마이갓 비약이 사라지는 맛으로 보여줄까 아 오 안 보인다 오 안 보인다 오 안 보인다 오 안 보인다 할 것 같아 네 네 이 녀석 피해복수를 위하여 아이 세상에 레즈선 어서 빵 빵 가로 찍고 때릴 수가 없죠 그쵸 왜그르세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친구 자러 갈까 궁금해 죽겠네 자러 가는거니 자러 가니 자러 가니 멀개성 흠 찰지다 얀가루루가 머리통 해모는 정말이지 찰지군요 찰져 아 앉아 아 잠 잠으로 앉아 뭐같애 나는 이쪽 자네들은 그쪽 짠 바람보호막이 귀신하는 쿠샬 아무래도 저 녀석은 독속성 무기가 아니면은 고난을 면치 못하죠 하지만 우린 독속성이 없잖아 어 안될거야 음 1번 PTQ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쿠샬을 잡던거 마주 잡아보자 음 그리고 페인트볼을 달아요 호! 에잇자잇 이제 슬슬 스턴의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이제 보니까 아 이거 이제 보니까 테오네 아 아 이제 보니까 쿠샬이랑 테오랑 되게 비슷했구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쿠샬이랑 테오랑 비슷했었어 하는 짓거리가 비슷한데 오 아 이제 보니까 완벽하게 골격이 동일했었구만 몰랐다 지금 눈치채셨어 음악가 거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샤 굴러 자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되게 비슷하네 어 아 아 아 이상해 아 아 아 아 고통 아 뭔가 심리적인 고통이야 음 네 패턴도 비슷하고 어 경직 먹었을 때도 비슷하고 음 뒤쪽으로 빠짐과 동시에 어흥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네요 다른게 있다면 머리통의 크기 그렇네 골격만 비슷하고 머리통의 크기는 이놈아가 너무 째까네 옆에 어흥 하잖아 어흥 어흥 네 가끔가다 싸다고 때리는 것도 동일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음 뼘 싸다고 때리는 것도 동일해서상 그리고 부샬이 더 귀찮소 맞아 그건 맞아 ATS 레알 정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샬이 더 귀찮은게 맞지 IPCH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테오보다 구샬이 짱 생김 잘생김 아 제녀석이 잘생겼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음 음 그렇네 골격이 똑같다는 사실을요 지금 깨달았어 쓰읍 호호 신기하구만 자 머리통을 제가 부숴버려 어이 부숴버리겠소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 부샬은 샤프한 느낌 테오는 그럼 테오는 여러분의 소감은 테오는 어떻소 케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터프? 아 터프한 느낌? 어 그렇구만 마무리 지어볼까 생각을 해보 앗 자아 야오 빵야 음 안 닿은거 같은데 닿은걸로 쳐 으 구샬은 정말 싫다 그 애송이 구샬이라 하더라도 쓰읍 음 뭐랄까 좀 아 어우 괴랄해 왓더 겁나 괴랄해 짜라란 좋은 폭발이었다 좋은 막타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나이스 그리고 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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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거 되게 비싸요 이거 님들 롤지 말고 일로와세요 이거 되게 비싸 비싼거야 이거 맞나? 썩은 용비늘이 하나당 얼마 정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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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고 뿌우 뿌우 딴거 한번 써볼까 싶으요 얀가루루가 머리통 해모가 너무 애송 뭐야 애송이 같네 롤 롤 롤 롤라라라라라 롤 얀가머리통은 좀 별로다 딴거 다른게 필요해 사사사 어 어 어어 나꾸지 않네 야 해중 육에다가 해중 나쁘다 아 나쁘지 않다 아 나쁘다 오 이여 빠 이여 빠 이여 빠 짠지 아 썩은 용 비닐이 그냥 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 여단 포인트인 줄 알고 에이 뭐야 자 퀘스트 하나 수주 받아주세요 자 그럼 잠시 하나만 더 매만지고 오겠습니다 뭐 매만져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를 만져볼까 아 역시 이게 최고지 왕주 흑철 흑철 어떤가 이거 왜 못 만들어 철광성이 부족해 나이스 아이언 스트라이크 이건 어때 갑자기 해모를 이거저거 다 써보고 싶어요 기간트 해모 레드미트 마시기 그 빅을 바로 만들 수가 있었네 오헤더 함바다 바인드 바운스 가이아스프 하얀 고양이 스탬프 산신 혼돈의 망치 왓더 되게 아파 보인다 이거 어떻습니까 혼돈의 망치 그리고 나는 보호기 없어서 만들지 못하겠지 철광석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죠 질문은 철광석은 어떻게 얻지 말도 안 돼 오늘 녹두님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룩에 살고 룩에 죽고 어 우리들은 룩밖에 없습니다 룩룩룩룩룩 아 이거 봐 아 타액? 타액은 또 뭐야 오마이갓 이거 쓰고 싶은데 뭐 잡으실거에요? 뭐 잡으실거에요? 뭐 원하시는거 헌터랭크 개방에 도움이 되는 키퀘스트 하셔도 좋고 원하시는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우리한테 어차피 어 선택권이 없거든요 선택권이 없어 어 풍화망치는 강빙곤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채집투어 하위탐색 한개를 쓰면은 다섯개로 불릴 수 있긴해요 아 그런데 중식꽃갱이는 나오지도 않고 중식꽃갱이로 철광석을 불리자니 겁나게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있지도 않아 어 일단 있지도 않아요 고양이 햄모 해야지 아따 공격력이 364네 겁나 좋다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자 다음은 뭡니까 뭐죠 고난도 폭주를 막아라 라잔 한마리 수렵하기 퀘스트에요 어이 라잔에게 고양이 햄모 맛을 보여줘야겠어 두루루 뭐할라 그랬지 후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뭐할라 그랬지 응 그렇지 양진주 뺠라 그랬지 빼고 넣어요 나이스 여우 고양이 햄모 제가 요새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양이 햄모입니다 고양이 햄모 발굴룩을 정말로 구하고 싶은데 일단 미리 보기네 음 맛보기네 맛보기 너무 좋다 이 고양이 햄모 갖다가 라잔에게 뭐야 스턴을 걸어보도록 하겠어 300대는 좀 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음 음 우리 파티원들은 자극이 필요해 음 자극을 위해서 해보자 한명 정도는 뭐 다른 사람이 뒤를 잘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위험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 햄모다 300대 맛을 봐라 저거 꿀이지 않나요 어느 거요 꿀이라 하시면 고양이 햄모는 무슨 소리가 나지 호에서만 햄모 차지 중에 굴러지는 건가요 아 다른 시리즈에서는 안 굴러졌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 다른 거시기에서도 굴러집니다 제 기억으로 맞나 아닌감 고양이 햄모네 재밌다 냥 소리 없는데요 어떡하지 살짝 실망 어 살짝 실망 꽉시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 햄모 맛을 보여주자 어이야 라잔 골통을 여기다 부숴놓도록 하겠어 고양이 햄모 고양이 햄모 고양이 햄모 아 써드 하는데 안된다구요 그거 됩니다 100% 되는데 뭔가 잘못되신다 네 안 굴러질 리가 없어요 그럼 난 해머를 일찍이 접어버렸을 거야 빡 아 되게 가벼워 뭔가 솜방망이 같다가 인형같아 때리는 듯한 느낌 솜방망이 맛을 보여주자 라잔 호야 원투 원투 호사 호아 초아 호아 집어넣으시고 아 PC 라시고요 PC시라면 아무래도 키설정을 잘못하셨겠죠 기설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나컨 라님 안녕하세요 가이로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꽝 황대한대의 도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무르 굴러 기모아 굴러 오호호호 피했다 라잉 라잔 화났다 화나서 라잔 빵 오오 오 기모아 고 아 멀리 탕 때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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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잔 마스터 라잔은 진짜 미치 오 뭐야 오 라잔이 갑자기 여기 아 맞다 아 여기로 하자는 되게 특이하게 맞아 맞아 이거 잘 기억을 못했었는데 여기로 하자는 무슨 이상한 기둥같은거 불겨서 집어던지기도 해요 길드 퀘스트에서는 무조건 저 거시기 돌만 집어던지고 그랬었는데 피어나죠 빡 어서 머리통 어 미안하다 어 날릴거 같애 집어넣 레이저피 뇨우 오 놀라워 오세류씨 놀라워 나 감동받았어 아 아 아 여행 나다 아 지협해시여 내 한번 바쳐서 라잔을 지협해 아 근데 좀 많이 아프다 아 좀 많이 아프다 아 아 살살 놔 아 녹둘님 라잔은 한 100마리 넘으신거 같은데 한 200마리? 글쎄 한번 볼까요 욕구 끝난 다음에 라잔을 몇 마리 잡았을까 궁금하지 않소 오이초gh 네 유-저- 어 아 유적평원 라잔은 고대 구조물 기둥을 뽑아서 집어던진다구요 씁's 어허 몇 번 보고 한번도 못 봐서 그거는 고오 Kä 이 노을 집어던진다드라 어 아파하네 ola 야 이게 아퍼? 라잔 이게 아퍼? 고양이 해머가 아프냐 아프냐 이게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깍 Х 징징 퐁퐁퐁 징! 이걸 노랬어! 아 잠깐만! 어! 살려주세요! 비약이 사라지는 맛으로 보여줄까? 어 위험했어 쏘 위험했어 이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잡고 있죠? 겁나 힘들다 이게 다 고양이 해모 때문이야 죄송 노! 고양이 해모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인상이 좀 밝은데? 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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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라삐이야 하사! 하차! 가라! 나간다! 밝은 웃음 지존 어... 어 우리 이수래에요 소름돋아 우리 현재 이수래 상태 과연 우리는 이 남강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헌터드라! 빡! 땡! 머리 좀 잘 때리는데? 어 앗! 아이 고무고무로 봤나 칙칙폭폭님 스킬 맞추시는 법을 배우셔야 할 듯함 아 그렇습니까 우리 칙칙폭폭님이 뭔가 잘못하셨나? 앗! 아 지존 앗! 아 모처럼 저거 남아가지고 앗!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돼! 이거 리벤지고만 이거 안되겠어 스읍... 아 안되겠어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한판 더해요 한판 더 합시다 어이 이런 애송이 깜둥이 러전한테 당할수도 있죠 내려오자마자 브레스라니 너무해 그런거 그런 콤보 많이 당하지 않으셨나요 저 빙의 맵에서도 그런식으로 되게 많이 당했는데 쿠샬한테 내려오자마자 쿠샬이 브레스 사가지고 우와 공중폭사 시선 칡폭님 무스킬이면 딜이 잘 안나오실듯 그런가 우리 칡폭님 일단 저보다 좋은 무기 쓰는거 같은데요 공격력은 일단 저보다 좋아요 대단해 근데 방어력이 259에서 라다한테 한대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더 센 무기를 들고와야 되겠어 조금 더 센거 들고오겠습니다 백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 엠머보다는 음 딴거 들어야지 자 뭘 들어볼까 이번에는 아 이거 이거 어떤가 라잔 머리통은 라잔으로 아니지 뭐로 해볼까 가이아스프 혼돈의 망치 혼돈의 망치 베네호와윈 그레이트 가이아 루크 마스터 천추 아니지 고구마 고구마 해머 어떤가 오랜만에 야 고구마 해머다 오호 마비 해머에요 마비 라잔에게 마비를 걸어서 머리통을 짓밟아줍시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지금 스킬을 안보고 그냥 맞추는 중입니다 어리얼리 무슨 스킬을 띄우셨을라나 저는 슬슬 이제 자러갑니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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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막판은 달리고 가지 라라라라 고집도 쏠텐데 라라라라 깔끔하게 하자고 깔끔하게 아 바이바이 아 이랄수가 바이바이 음 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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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곰탱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못봤네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학원 힘내시오 바이바이 자 퀘스트 그대로 3명이서 한번 가죠 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무기를 들었어요 저런 애송이 라잔 따위 3명이서 충분해 고 자라 고 우리 3명이서 잘 쿵짝쿵짝 잘하자고 어이야 자라란 음 이게 아마 갑초 고구마 어이야 고구마 맛을 보여주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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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일단 구경좀 스톨 사용 거수카 명검 오 딜링 거식이군요 좋다 식식신은 노 오토가드랑 방어력 업 소 이제 천천히 맞춰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스킬 맞추는 재미도 되게 쏠쏠해 어 마비랜스다 마비 마비 해보죠 마비 마비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쓰읍 어쩌면 이제 슬슬 파티원 이제 갈거니까 요게 막판이에요 요게 막판 네 세번째 파티를 음 딱 노려주세요 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루 고구마 머리통으로 아 고구마 머리통이야 고구마 갖다가 라잔 머리통을 부숴버리도록 하겠어 라잔 나는 이 고구마 해머에 대해서 안좋은 추억이 있지 야 빵 빵 해머 마시 마라 음 원 투 여깄으면 안전하시롱 허야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 있으면은 안전해 근데 뒷발 어 발 뒤꿈치 위쪽에 있으면은 겁나 위험하구요 아 이녀석 되게 웃긴게 아 그렇구나 위치를 바꿔요 예 저기서는 돌멩이를 꺼내고 요 쪽에서는 요쪽에서는 뼈를 뼈를 꺼내구요 음 어 방송 몇시까지 하시나요 한 3시까지 1 2 맞자 빵 됐스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철광석이 부족해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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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홍줌 괜찮아 음 양상홍줌 하하 하하 요렇게 한데 요렇게 두대 그렇죠 요렇게 때리는거에요 해머가 라잔 머리통을 때리는 방법 타이밍이 있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오 알겠다 깨달았어 깨달았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 내진이 거시기네 내진 스킬을 안 띄웠구나 어째서 아 슬롯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위험해 위험해 빵 오 오 해머마서 봐라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음 레이저핀 그렇지 잘한다 자 기무시고 짧게 때리고 그렇죠 음 라잔을 부숴버리죠 부숴버리자 라잔 깡 아 이거 내진 없으면 좀 힘든데요 나는 정말이지 내진이 필요해 내진 화사 아 기무시고 어 아 저거 패세요 그냥 내 한몸 희생해서 어 화티원들에게 딜타이밍을 아 이러지 전 고기방패로 왔나 나는 탱커야 꽝 꽝 저거 다음에는 백프레스인가 모르겠다 그렇네 이것도 동일한가요 이거 동일한감 다음에 프레스 그렇죠 야놈아 야놈아 갑자기 절로 날라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음 기무시고 어 어 어 빵 이상한게 좀 머리가 잘 안맞습니다 이상해 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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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하는 공감 호우 어서아 띵 기모시고 어? 아챠아 음... 내진을 피했네? 잘했다 자 한번 타볼까? 지프요! 자! 아아챠아! 기모시고 이제 또 못 뽑아! 아 딴 데로 가는 거구나 다른 데로 가버렸어 라잔은 어느 맵으로 이동할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쟤 어디 가지? 자네는 어디 갈까? 궁금해 죽겠네? 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잔이 머리가 되게 작아요 라잔? 그러 보니 그럴라나? 라잔 아무래도 어? 어 개빵 아니겠어? 어 황금 비율인가 이녀석은 레이저 빔 빡! 아 요렇게도 때려지네 그렇구나 가로 찍고 햄머 바스바리라 띵 가로 찍고 햄머 아 천천히 때릴걸 아 아깝다 생각하니 엄청난 몸맨구나 그렇네요 와 나는 몸짱이네 빡! 아 쥐 옆에서요 그냥 나는 미끼일 뿐이지 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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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던져 여우 어 뭐야 어 신기하네 어 뭐 이렇게 되지? 자 거의 다 잡았구만 어허이야 그리고 우리는 2초가 되는 페인트보를 까먹었죠 음 우린 아직도 애송이가 틀림없어 우린 애송이야 라잔은 어디가서 잠을 잘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지? 아 뭐 저쪽에서 잘거 같애요 저기저기저기 아니니? 안자니? 으쌰 이모식아 저기 위에서 자면 위에서요 위에서 자는거는 어디서 자는거지 도대체 멍 에잉 머리통 가루쏘 짖고 으악 오마이갓 왓 디스 으악 스 이상 비약이 사라지는 마술을 아 펼치지말고 해봉야 아 둥지 옆에서 뭔가 잠을 잡니까 한 번도 못본거같은지 어 ara 둥지에서 자는거야 그럼 내 녀석이 수면 따위는 벌써 없어요 웃어버리겠어 땅 아 뭐지 크아 이제 잘 안되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해내버렸구만 라전을 잡아먹어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수고하셨어 아 머리를 많이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뭐랄까 뿔도 부파가 안됐어요 아쉬워라 아쉽네 OM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뿔부파조차 이륙하지 못했어 아 실망 아 해모님도 대체 노란남 이 해모님은 노란남 라라라라라 말짱하네 겁나 말짱하네 이게 다 고구마 때문이야 되게 가볍다 뭔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으파큰 호시워라 쭉쭉 자 그럼 세번째 파티를 한번 모아볼까 싶어요 두번째 파티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는지 세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우 재밌었네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자 세번째 파티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인사하고 세번째 파티를 위한 방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소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그랬소 수행해 수행을 수행을 거듭하고 거듭하고 거듭합시다 그걸 위해서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수상씨 들어와주셨네 자 인사하고 세번째 파티를 모집해보겠소 인사 직직직 인사 인사하고 가자 좋다 자 도와주신 직직포포님 수상님 셀리님 음 저는 세번째 파티를 위해서 떠나겠소 세번째 파티 자 모집헌터 신입에 비밀번호 9999입니다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네 냉방 배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결정 10999 현실 1What do you want to do? 5 9 10 12 12 13 15 15